안녕하세요 알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포로 갑바 옥스포드 방수 갑바입니다 1톤 차량 사용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모든 현장 작업자님들은 비우실 때 정말 난감하잖아요 파란색 갑바 혹은 회색 두꺼운 갑바 이것도 많이 써주시는데 파란색은 많이 찢어지죠 회색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옥스포드 재질의 방수 갑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옥스포드 재질이란 게 바람막이 이런 거 많이 이루시잖아요 혹은 텐트 재질 그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100% 방수가 되는 이런 재질이에요 알반에 들어온 사이즈가 딱 1톤에 맞게끔 1톤 그 머리에 딱 맞게끔 3.6m 곱하기 4.5m짜리 사이즈가 입고가 됐습니다 요거를 물도 한번 뿌려보고 차에다가 한번 직접 쉬어도 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출발! 보시면 여기 안쪽 면 여기 지금 바깥 면인데 물을 뿌려볼게요 자 이렇게 뿌려봐도 겉에는 야 이거 100%야 이거 봐봐 이거 우와 뽀송뽀송 뽀송뽀송한 거 보이세요? 느껴지시죠? 100% 방수에 이렇게 가벼운 옥스포드 원단 전체 크기도 1톤 트럭에 한번 싹 쳐보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고! 딱 1톤 차량에 맞는 사이즈로 준비해놨어요 자 한번 펼쳐볼까요? 지금 보시면 옆에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끈 같은 거 혹은 고무바 같은 걸 다셔서 딱 묶기도 좋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이즈가 1톤 차량을 충분히 덮을만한 혹은 뭐 다른 짐들 혹은 화물 뭐 에어컨 실내기 실내기를 쌓아도 위에 지금 머리까지 딱 올라오고 여기까지 잘 덮어줄 수 있는 사이즈 3.6 에 4.5 거든요 끝에도 끈으로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어있거든요 효주입니다 네 기존에 쓰던 갓바랑 비교해서 어때요? 일단 기존에 있는 거는 되게 얇고 잘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치 방수도 안될 것 같고 요런 거는 좀 완전 다르는데 방수도 잘 될 것 같고 가빠 중에는 가장 프리미엄 재질이 아닐까 여름에 비오고 할 때 혼자서 가빠 작업하기 너무 힘듭니다 가벼운 재질 요런 재질로 찢어진 염려도 없이 공장하게 물건들을 보호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옥스포드 가빠 명문 호루입니다 명문 호루 프리미엄 호루 옥스포드 가빠 알맘에서 만나보세요